포스콜딩스 오늘 좀 장이 빠지다 보니까 지수도 빠지고 역시나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진짜 욕 나올 정도로 왜 이렇게 반영이 늦게 되냐 이런 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데 분명히 이런 악재에 대한 이슈는 금요일날도 나왔는데 금요일날 별로 안 떨어졌어요. 주말에 뭐 이런 상황이 생겼긴 하지만은 미국에서 하지 마라 너네 서로 한 방씩 주고받았으니까 하지마 했는데도 또 우려가 생긴다고 그냥 강제적으로 돈 많은 놈들이 빼고 있어요. 진짜 개새끼들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사실 경제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결국 수요와 공급인데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고 하면은 심리 자체로 볼 때는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손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없는데 왜 이거 떨어지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기관들, 외인들, 이놈들 다 합작이다. 이게 좀 마음이 아프죠. 결국 개인들이 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상승장에서 제대로 크게 먹고 나온 거 말고는 이런 하락장에는 진짜 힘들어요. 제가 항상 좋은 얘기, 여러분께 최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2차전지의 미래,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등등 많이 말씀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계속 제 방송을 꾸준히 봐주시는 거고 일반적인 얘기는 똑같이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니 뭐 2차전지 얘기해봤자 다들 저보다 많이 아실 거예요. 맞잖아요. 2차전지의 미래에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어차피 시간만 지나면 포스콜딩스는 올여도 에코프로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녀석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올라가면 철강 플러스 2차전지로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를 100만원으로 잡으시면 되고 2차전지로 만약에 단독으로 모멘텀 올라간다 하면 한 75에서 80 사이로 잡으시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 매출이 90%가 철강이다 한들 이 소재 자체가 현재 가격이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거보다는 우리가 포스콜딩스만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물려계신 분들도 많은 거고 옛날에 또 좋은 기억들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뭐 대부분의 뭐 좀 주식을 잘하신다 뭐 어떻게 방송에 전문가 나와서 얘기한다 하면은 뭐 대세를 잘 따라야 한다 뭐 호랑이 등에 잘 올라서야 한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정론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맞잖아요 아 씹 이런 말 누가 못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도 다들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에요 뭐 말은 똑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잃지 않는 방법만 배우면은 돈을 알아서 자동으로 벌린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의 주제이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설로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다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우리 개개인이 진짜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맞잖아요 우리 개개인은요 단타를 쉽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맨날 하루종일 6시 한반동안 주식창만 보고 계신 분들은 단타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고 사업을 하고 집안일도 하다 보니까 주식창을 나는 연속으로 화장실 가고 이런 시간 제외하고는 창을 내가 계속 볼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90%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저도 단타 좋아해요 당연히 빠르게 돈 벌리면 누가 싫어해요 이거를 재미도 있고 근데 사실 요거만 포기해도요 아마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요 진짜 단기간에 오를 뭐 저것도 나도 할 수 있는 말이다 할 수 있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미리 산다 오려 세 달에 나는 한 번만 매매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도 되고 방법은 무궁무시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이제 우린 항상 손절과 익절 이 매도에 늪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언제 매도할지만 알면은 우리는 가능해요 언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언제 매도할지만 알면 됩니다 보세요 제가 저번에 40만원 깨지면 손절 잠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비중 많이 높으신 분들은 자 내가 40만원 매도했어요 그럼 언제 사면 될까요 요거보다 싸게 들어가면 돼요 이제부터는 근데 언제까지 떨릴지 모르잖아요 그럼 기다려요 내가 일단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 1, 2주 기다리세요 타락장이 한 번에 끝나진 않으니까 한 적정서 한 35만원 혹은 38만원 딱 목표가를 자꾸 기다리세요 그리고 손절가를 한 번 더 설정하시고 그런데 내가 막상 여기 도달을 안하고 반대로 반등을 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맞죠 그런데 내가 실제로 40만원에 매도했으면요 나는 40만원 밑으로만 다시 한번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40만원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내가 40만원 매도했는데 40만원에 다시 들어가면은 그냥 매매수수로 0.23 뭐 이것만 내겠지 맞잖아요 더 부담할 게 있나요? 이 정도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내가 뭐 잠시 우리가 매수를 더 싸게 하려고 하다 실패해서 반등하면은 그냥 여기서 보통 다 들어가요 보통 다 여기서 들어가요 내가 나는 35만원 떠지면 사야지 했는데 이게 막 갔다가 이렇게 반등해버리니까 한 37만원이 다시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가죠 차트는 대부분이 또 사서 또 물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딜레마다 그럴 땐요 내가 목표가 못 찍었으면 아 그러면은 내가 샀던 가격까지 다시 올라오면은 그때 사야지 왜냐? 내가 생각했던 손절가는 지지선인 동시에 저항선이 돼요 요거 다시 위에 안착되면요 반대로 우상향이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좀 느긋하게 하시는 것만 배우셔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거는 그냥 제가 하는 스타일이고 저도 처음에 주식을 깡통 많이 찾죠 하지만 이런 걸 좀 천천히 느긋하게 하는 습관을 좀 들이다 보니까 뭐 단기간에 단타도 하겠지만은 단타를 쓰는 비중은 정말 적어요 저도 나름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를 안 합니다 주식에다가 우리 그 흔히 말하는 슈퍼개미 생각보다 저기 지방에 많이 모여있어요 슈퍼개미들이 창원 쪽이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전장만 매매하고 나가요 그분들은 슈퍼개미인데 돌파 매매 그냥 여기 들어오고 올라간다 들어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회개하면은 손절 바로 하고 타고 그냥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만 딱 매매 한번 하고 바로 꼬부치러 가요 점심에 이부티에 올려갖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제가 또 여러분께 또 말만 하면 또 어려워요 여러분들 요런 걸 제가 또 이제 카톡방에서 여러분께 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소통매매방에서 다 요렇게 어 알려드려요 구독자 소통매매방에서 구독자분들만 들어줘는 방이죠 여기서 이거를 몸소 실천에서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수익낼 수 있는지 그래서 말로만은 오케이 이해하겠어 근데 막상 좀 뭔가 가이드라인 있었으면 좋겠어 누가 좀 실제로 보여주면 안될까 라고 생각이 들면은 제 카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이렇게 오픈해둘 테니까요 그냥 포스코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고 오셔서 그냥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매매할 시간에는요 채팅 못하게 합니다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채팅 못하게 해요 장중에는 그러니까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어 이제 비밀번호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카톡 초대링크랑 비밀번호 함께 문자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냥 간단히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하락장에도 올라간 종목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투식으로 우리가 큰 목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이제 이거 방법을 몰라서 안하는 거거든요 뭐 옆에서 저 사람 200% 수익 났대 나는 왜 안 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부터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지금 당장 100만원으로 1억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동참하시겠습니까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가방 명품 단지 꿈으로만 그치실 건가요 다소 허황되고 믿기지 않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 저는 단언할 수 있고 이전 1기생 분들 제가 폭등 수익 안겨드렸죠 2기 2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할 거고 어떻게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한지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식 매매한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복리의 마법이 아닌 대수의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EV 첨단 소재예요 3월에 제가 1700원 초반에 들어가서 17,000원 직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888%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100만원 매수해서 바로 9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100만원으로 첫 번째 종목을 매매할 때는 정말 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지 1억 만들기 이 목표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수익을 그대로 가지고 이수 페타시스를 매수를 했어요 바로 5월 초에 매수를 9,000원 초반에 매수를 해서 7월달 7월 14일이죠 7월 14일에 4만원이 되기 직전에 매도를 해서 328%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EV 첨단 소재로 수익 온 금액을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률로 봤을 때는 첫 종목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금액도 금액인지라 바로 4천만원 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바로 선암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선암을 2,900원 초반에 들어가서 13,000원 중반에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 362%의 수익을 달성했죠 약 1억 1,700만원의 수익을 만들었고 토탈 금액으로 보니까 1억 5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억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은 1억 5천만원이에요 그래서 1억 5천만원의 수익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익률로는 반년만에 복리효가로 100만원으로 1억 5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시면 15,000%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이게 정말 배수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거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100만원 이게 100만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실제로 적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100만원을 가지고 EV 첨단 소재에 투자를 했으면 900만원 수익이 나왔을 거고 그대로 다음 종목 투자하면 4,200만원 바로 세 번째 종목을 수익 실현해서 1억 5천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100만원이라는 투자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작전 세력 특히 이 세력 매집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흔들려도 매집이 끝나고 300% 500% 1000%씩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300% 아니 5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했고 오늘 여러분께 제가 모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신 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1억 달성 매매법을 보시면 100만원 투자해서 약 9배 수익을 보면 9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익을 계좌수익 다 보셨겠지만 이런 작전주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900만원 그대로 가지고 다음 종목 수익 내서 4200 그리고 바로 다시 다음 종목 가서 똑같은 수익률 내면 1억 5천만원 이나 수익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기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지금부터 단 3종목이면 가능합니다 3종목 모두 최소 300에서 500% 이상씩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1억 실현의 꿈이 결코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만약에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저는 증권사 경제TV 선물사 등등 금융투자 관련업을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쌓아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증권가에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1000%씩 하는 그런 종목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계좌에서 보셨겠지만 이처럼 1000% 가까이 나는 10배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세력 매집주 포착하는 방법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했던 종목은 EV 첨단 소재였죠 23년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 역시 차트를 보시면 세력 매집 흔적이 나타나고 거래량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별 움직임이 없는 그런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하기 초기 직전에 제가 3월 말에 매수 안내를 해드렸고 900% 가까이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력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 특징들이 바로 일정 시점 이후에 매집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EV 첨단 소재를 보시면 23년 1월부터 매집이 진행되면서 RSI가 요동을 치고 있죠 2월달 3월달까지 많은 매집이 진행되면서 4월달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메이저 세력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급이하 좀 규모가 작은 세력들은 단기에 들어가서 50에서 100% 이렇게 수익을 냈지만은 메이저 세력 이 녀석들은 자금 동원력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매집을 끝내놓고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폭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메이저 주포 세력 메이저 주포 세력 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포가 진입한 종목들 이렇게 매집이 끝난 종목들은 최소 5배 10배 이상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상반기 마지막 23년 상반기 마지막 대장주 이수페타시스 제가 EV 첨단 소재를 매도하자마자 이수페타시스를 매수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3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드렸습니다 기간 매집이 진행되면서 제로 부각이 되기 전에 진입을 해서 큰 폭의 수익을 확보를 했죠 이렇게 매집이 흔적이 매집된 흔적이 나타나고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매집이 진행된 종목들이 이 제로 부각을 시키면서 단기간에 이런 급등이 가능합니다 EV 첨단 소재와 이수페타시스를 매매한 기간은 약 3달이 안되요 3달 동안 그냥 100만원에서 4200만원 만들었죠 옥리의 마법으로 수익률로만 보면 4200%를 달성한거에요 또 이제 하반기 다음 세번째 종목이 하반기 초 시장을 정말 핫하게 달군 초전도체 관련 종목 선함이에요 이 종목을 보시면 새록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곤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일단 매집이 진행됐어요 보시면은 4월달부터 새록 매집이 진행이 된건데 보세요 거래량은 그대로에요 근데 차트가 흔든다? 이게 또 다른 매집 신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수페타시스를 매도한 다음에 바로 선함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선함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라는 정보를 제가 좀 더 빨리 입수를 한게 컸어요 초전도체라는게 개발이 되면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들일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말씀드렸어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첫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두번째는요 재료에요 재료 이 재료를 먼저 한다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집되고 대량거래를 이렇게 수반시키면서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요 그리고 증권가 지인들을 통해서 수입된 정보들 이런걸 바탕으로 미리 재료를 선점할 수 있어서 100만원으로 새 종목 1억 5천만원 을 만들었습니다 수익률로 따시면은 만 5천 퍼센트의 수익률입니다 그것도 6개월이 안 걸렸어요 딱 두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집과 재료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이렇게 세력 매집이 어느정도 끝난 종목입니다 상장 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대금 거래량 돈이 터졌다는 거예요 주포 메이저 세력이 진입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거래량이 없던 즉 돈이 터졌다는 거고 그럼 이 종목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재료는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다만 유튜브 상에서 말씀드리면 이 재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긴 기간 동안 최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집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역대급의 거래량 역대급의 거래대금 즉 돈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래량은 뭐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된다 23년 주도주 이수페타시스 서남 EV 첨단 소재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 나도 공유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종목 받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저에게 딱 1억 그냥 1억이라고 간단히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기시면은 10배 이상 폭등할 종목으로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종목으로 100만원으로 500만원 이상 만드셨다 하면은 저에게 인증샷 올려주시면은 다음 종목 순차적으로 제가 또 500% 이상씩 오를 수 있는 종목 공개해드려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을 완료하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생각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좋은 종목들 내가 직접 잡아볼 수는 없을까 있긴 있어요 단타 종목 스윙 종목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발굴할 방법은 제가 하나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영상을 집중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께 수익 나는 종목들 알려드릴 때 사용하는 검색식이에요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는 파일로 제가 만들어 오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종류의 검색식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단타 검색기 이렇게 스윙 검색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에서 직접 이 종목으로 뽑아낸 종목들인데 이게 영웅문에서 직접 뽑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영웅문에서 검증을 이미 해준 거죠 조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타도 생각보다 스윙률이 정말 괜찮고 화면에서 나오죠 보시면은 특히 스윙 스윙은 어마어마한 스윙률을 자랑해요 이 검색식이 실제로 매수시점을 이렇게 차트에 그려줍니다 차트에 그려주고 매수시점이 빠르면 3일 늦으면 1, 2주 이내로 신호를 딱 줘요 이렇게 초록색깔 보시죠 정말 검색식 시그널 포착지점이 초록색 딱 줄이고 이걸 보고 딱 매수만 하면 되니까 정말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만 있어도 아마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거고 이거 제가 오픈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미 다 오픈하는 거 다 오픈해드릴 생각입니다 대신 이 검색식은 제가 선착순으로 제한을 걸 거예요 딱 100분에게만 이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제 무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오픈을 못하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100분 안에 드는 분들을 제가 이 검색식 파일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딱 세 글자 검색식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좀 보내드릴 건데 선착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문자 남기셔야겠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아마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